오늘의 더쇼 초이스를 공개합니다 5, 4, 3, 2, 1 SBS MTV와 일본 TVS 채널 MTV 아시아, MTV 러시아, MTV 히트 프랑스와 함께하는 더쇼 7월 첫 번째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밤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이달의 소녀 축하합니다 네, 더쇼 초이스 이달의 소녀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희 이렇게 1등 할 수 있게 도와둔 오빈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블록베리 이종명 대표님, 이종현 대표님, 남한은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블록베리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슬이가 2년 5개월만에 돌아왔는데 우리 하슬이가 정말 복덩이처럼 이렇게 상을 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다시 한번 오빈 여러분 감사해요 오빈 진짜 사랑해요 그리고 저희 항상 곁에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같이 일해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가족들도 사랑해요 맨파벨도 사랑해요 맨파벨도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 최고, 최고 고맙습니다 진짜 대박 고생했다 고생했어 물어봐요 충격적이야 뭐로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희 약간 깜짝 카메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오빈들 너무 감사해요 오빈 진짜 오빈 고마워 감사합니다 오빈 너무 고마워요 오빈 너무 고마워요 예쁘네 예쁘다 예쁘다 더쇼 초이스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완전체 컴백 1위를 기념하며 멤버 하슬 어부바 앵코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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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주요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국의 꿀잼 영상들은 더쇼 복귀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케이팝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어디선가 우리 쪼댕이를 만나게 된다면 축하해 한마디씩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 막내가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리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주 뜨거운 7월을 책임질 컴백 스타들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Are you on the B toes? Yes 잘한다. 잘한다. 3명 남았어. 4명을 가진 것들로 가는 걸 서로에게 끌렸던 걸 느낄 수 있어 원합니다. 투킹. 아상도는 덥지. 아래지. 새로운 날 떠오는 날 고맙고 블랙핑. 예예 두부로 두부로 너무나도 모든 선 그녀를 무빙으로 우리 라타타타타타타타타타 라타타타타타 라타타타타타타타타 맥쌰타 라타타타타타타타타 맥인다 번째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